MC myślę. 나이, 헬로. 안녕하세요. 영훈이 영훈입니다. 영상 중심으로 새롭게 MC를 맡게 된 터보이즈 영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1일이라고 적혀 있고 풍선으로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옛날에 MC할 때 주연, 현재 영훈, Q 이렇게 4명이서 MC를 할 때 한번 사용해봤었는데 이렇게 또 혼자서 사용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지금 스페셜 무대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저기 뒤에 영상에 보시면 저희 스페셜 무대가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걸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긴장이 많이 돼요. 멤버들 없이 이렇게 무대를 한다는 게 떨리기도 하는데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더비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대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막 써, 막 써! 뚜루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 L O V E L E E 눈빛만 눌러도 유리젓 눈빛만 봐도 알면서 많이 누 peux 나아 나도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도 미치겠다. 난 진짜 미치겠다. 난 진짜 미치겠다. 하지 말까? 가자. 저희의 러블리 무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됐는데 일단 열심히 한 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번 소리 지르고 갈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카메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저씨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연습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비 더비 띵스 너의 곁에 에브데이 그리고 또 오늘 보러 와주신 더비 분들에게 제가 장미 한 송이와 맛있는 쿠키와 또 안에 제가 직접 적은 편지를 적어서 드렸어요. 열어볼까요? 언박싱?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귀엽게 표시를 했고 뒤에 또 편지를 적었습니다. 더비야 오늘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모든 순간에 더비가 있어서 넌 너무 행복해. 내가 실수하는 모습도 사랑해줘. 오늘 재미있게 보고 조심히 가. 앞으로도 잘 부탁해. 포토카드도 들어있고 귀여운 쿠키들도 있습니다. 다음주면 또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MC와 무대를 함께 하는데 사실 너무 기대가 돼요. 열심히 한번 무대도 그렇고 MC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페셜 무대를 할 때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지금은 떨림이 좀 많이 가셨는데 또 앞에 서면은 많이 떨릴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더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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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막 중심 MC 설륜 그리고 음악 중심의 새 얼굴 MC로 합류한 더보이즈 영훈. 네, 배우 이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비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기대와 쇼쇼쇼.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못 마주쳐서 너무 아쉬운데 저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MC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되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대본도 계속 읽으면서 꾸준히 열심히 했었는데 다음번에 찾아오실 때는 제가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인사 똑바로 해드릴게요. 오늘 와주신 더비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시청해주신 더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더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더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uck Si 그이고 봐주셔서 시청해주신 thys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